네 안녕하십니까 광범들 방송 홍조식입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조금 소폭 반등을 해줬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떨어진 폭에 과대 낙폭에 의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이미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날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영향이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자 코스닥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코스피 차트가 요 위에 있는 건데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선 요 노란색 선 요 노란색 선이 요게 이제 21선이에요 요 21선을 깨고 그죠 요렇게 요때 이제 깨요 딱 깨고 반등을 주다가도 21선에 맞으면 떨어지고 21선 근처까지 오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을 줘도 21선을 못 넘으니까 또 떨어졌는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전저점 전저점 2365 포인트를 깨지 말아야 돼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은 21선이 이제 이때는 올라갔었는데 그죠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내려오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요 약 24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21선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뭐 어제 올라갔던 양봉에 저점을 깨는 건 아니고 자 일단 반등 나온 것만큼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좀 내리고 내리더라도 전저점을 안 깨고 버텨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버텨준다 그러면은 즉 바닥 다지기에요 바닥 다지기가 나온다면은 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요번에 반등이 21선을 넘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선을 3번이나 못 넘었기 때문에 네 번째 21선을 넘게 되면은 전고점 즉 2500포인트를 향해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2500포인트가 바로 최고의 21선을 첫 번째 막고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까지의 또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자 요게 조금 약해요 자 이거 좀 크게 차트를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는 자 봐봐요 똑같이 요 봐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올랐다가 장대양봉은 오르고 뚝 떨어졌는데 다음날 반등이 나오고 오늘 오늘 은봉이 나오더라도 전일의 저점이나 종가를 깨지 않았죠 조금밖에 안 떨어졌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전전날 멋지게 올랐는데 추석 끝나고 멋지게 올랐는데 예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금리가 이제 더 금리를 1%나 아주 그냥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이구 겁나라 그러고서는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는데도 다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반등을 주고 오늘 이제 다시 본격적인 조정자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 저점이 오늘 저점이 전일 양봉의 저점보다도 낮아요 밑으로 깼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깨게 되면은 요 전저점 부근을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야 이거 더 깨지면은 이거 이제 또 확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항상 전저점 부근을 깨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최고의 저점은 어디였어요 요기였어요 지난 7월달의 저점이 여기가 최고의 저점이었어요 근데 이 저점이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이제 전저점을 쭉 나타낸 선이에요 그 선을 지난번에 연중 최저점을 찍으면서 살짝 깼어요 그랬더니 반등이 또 확 쏟고 쳤단 말이에요 요번에 내려오면서 이 전저점 부근을 살짝 이탈했다가 그렇다고 깨진다 그래가지고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탈만 하더라도 예 아 전저점 깨졌다 이렇게 되면서 신저가가 나오게 되므로 자 여기서 또 한번 깨는 지지의 원리에 의해서 전저점을 깨서 들고 있던 개미들 즉 매도를 하기 위한 전저점을 깨지면은 뭐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나 어 이런 분들이 또 전저점 깨졌다고 이 매도를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을 잡아가지고 반등을 시키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외국인이건 기관이군요 둘 다 예 그래서 전저점을 이 전저점이 가격이 5만 5천 6백원이에요 5만 5천 6백원 5만 5천 6백원인데 여기를 지금 5만 6천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4백원만 더 내려가면은 예 전저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이게 살짝 깼다가요 살짝 깼다가 깼으니까 반등이 또 나오게 되는 예 요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번처럼 요 봐봐요 지난번에도 요렇게 전저점이 부분이 여기였었는데 여기를 살짝 깨요 이렇게 하루정도 깼다가 바로 복귀가 되면서 그때부터 쭉 하고선 큰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다 내렸고 자 이 부근에서 살짝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면은 오히려 추가 상승 오히려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반등은 항상 이렇게 전저점을 깨거나 주요한 지점을 깨는 깨고 반등 나오는 깨고 반등 나오는 게 뭐라고요 깨는 지지라 그랬어요 지지긴 지지인데 전저점이니까 지지를 한다 근데 깨는 지지인데 이거를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깨는 지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지표를 보면요 RSI 지표가 지난번에 요기 추석 끝나고 나서 급반등 나올 때 요때도 보면은 요렇게 과매도권이 30인데 30 부분까지 30대 초반까지 팍 찍었어요 찍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저점의 부분이 많고 여기서부터는 또 단기 반등도 곧잘 나온다 자 그래서 딱 30 찍으니까 반등이 또 어떻게 알고선지 멋지게 반등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조정장이란 말이에요 밑에서 떨어지면서도 양봉을 만들면서 떨어져요 양봉을 자 그래서 바닷권에서 바닷권에서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현황을 보시면 항상 삼성전자는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요 7월달에도 그랬지만은 7월달 8월달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세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8월 중순까지는 우세했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다가 8월 중순 이후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기 시작합니다 그죠 9월달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또 매도 파는 파란색의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역시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내리더라 자 그리고 나서 전조점을 깨는 지지가 나오면서 버텨준다면 5만6천원권에서 7천원 사이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그럴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게 잘 봐봐요 21선이 21선이 밑에 있는 노란선이고 위가 61선인데 요게 지난번까지 붙어있다가 요렇게 쭉 붙어있다가 음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요렇게 그럼 21선이 이렇게 먼저 내려온단 말이에요 먼저 내려오니까 2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61선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 차례대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조점 살짝 깬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깼으니까 조만간 예 하루 이틀 안에 멋진 반등이 도로 나온다 요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깼다 그래서 매도의 찬스가 아니라 오히려 전조점 깨지면은 여기가 깨졌을 때가 매수의 예 또 반등의 자리가 된다 요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또 반등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자 요 기법 종목 리스트들이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예 뭐 장이 어떻건 어떻건 기법에 맞는 종목들은 뭐 짱짱하게 잘 갑니다 9월 3주차 9월 3주차 기법 종목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기법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 KPF가 오늘도 멋지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기 이제 9월 3주차 9월 3주차 KPF를 KPF를 9월 3주차 KPF를 9월 3주차 뿐만 아니라 지금 8월 중순 이후부터 이후부터 예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차례가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 분석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요런 거예요 요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 로봇 관련된 이 모멘텀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상한가가 나오고 쭉 떨어지길래 아 이제 이거 전조점 왔다 이제는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차례가 된다 라고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슬슬슬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9월 2주차 3주차 KPF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이에도 이제 꽤 많이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더니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요렇게 전고점 근처까지 딱 올라와 있다 지금 벌써 이제 사실 이제 기법의 자리는 KPF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죠 네 여기였어요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수가 됐으면은 또 올라가는 거고 또 이때도 사실 또 매수의 기법의 자리에요 이날도 이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저점을 잡는 기법의 자리는 또 요 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수익이 꽤 낫죠 예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고점을 완전히 이제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한번 멋진 새로운 2차 반등이 또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2차 반등이 나올 시점이 돼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저 기법 종목 리스트에도 다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 써서 다 써서 예 써서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2주차 거 1주차 거 8월 4주차 거 다 받아보시면은 이 안에 KPF가 자리자리마다 요런 식으로 움직여서 간다는 것을 예 다 적어서 내용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KPF 오늘만 하더라도 KPF뿐만 아니라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가는 종목이 뻔해요 예 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가고 있어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또 까먹었을까봐 얘기 드려요 현대바이오도 지금 상승을 멋지게 한 차례 한 다음에 쫙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서 또 한번 멋진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딱 여기에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 제가 현대바이오가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5일선 따라서 쭉 지금 고가 놀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이 다 요렇게 기법 종목 리스트에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급등하는 종목들 또 눌림 오는 종목들 자리를 딱딱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지금 8월 4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 3주차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기법 종목 리스트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또는 2주차 거 이 종목들이 9월 2주차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9월 1주차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많으셔가지고 이제 봤다 나 못 받았는데 달라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요거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한꺼번에 예 기법 종목 리스트라고 문자에다가 기법 종목이라고만 딱 써요 기법 종목이라고만 문자에다가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위에 전화번호에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까지만 요거는 합니다 예 이번주까지만 신청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2차전지의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기법 종목 리스트에도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특히 폐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근데 또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요 예 어제 기법의 자리가 이미 와서 올라갔는데 예 또 한번 또 멋진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2차전지의 대장이 누구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이 오늘 50만원을 드디어 넘었어요 이틀 동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계속 트라이를 했어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서 크게 보면서 50만원을 지수가 떨어져도 50만원을 찍었고 그리고 어제 지수가 폭락을 해도 결국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50만원을 찍고 계속 이틀 동안 50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찍는 거 보면은 이것은 멋지게 50만원은 돌파한다 그랬더니 오늘 지수가 뭐 내리던 오르던 아랑곳하지 않고 시가총액 2위짜리입니다 2위짜리 예 100조가 넘는데 이거 100조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 119조 5천억이에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이 아니고 거의 120조에 금방 20조가 올랐어요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예 5일선이 요선 빨간선인데 요선을 쭉 따라서 예 50만원을 멋지게 넘어가면서 51만원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눌리는 듯 하더라도 계속 옆으로 붙어가면서 예 5일선 추세를 따라서 아주 멋지게 올라갑니다 예 근데 제 얘기가 맞죠 외국이 그 얘기는 이때부터 했어요 작년 1월달부터 외국인이 샀을 때만 올라간다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말고 기관이 앞만 사봤자 자기네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고 정확한 지점에서 올라갈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왜냐 끌고 갈 수 있는 물량은 많지는 않아 왜냐 기관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지는 않는데 27일 날 7월 27일 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짠 하고 내놓는 것을 외국인이 사는 거 보고 야 이거 외국인이 사는구나 이건 간다 그때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이요 이런 현상이 2021년도 2021년도 7월달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이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고 삼성 SDI였어요 대장이 삼성 SDI였고 그리고 얘가 가면서 같이 덕을 본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코프로 BM 같은 애들이에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또 LNF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금 안 올라가요 개미의 손대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안 붙은 애들이 뭐예요 얘네들은 소재 양극재 소재 관련주였고 지금은 뭐가 들어가요 폐배터리가 들어간다 왜 지금 이 폐배터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배터리가 이제 교환 주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다가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다든지 이것을 폐배터리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미의 손대가 안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60만원 근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59만 8천원이 정고점이잖아요 상장하는 날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 그 생각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일단 2차전지는 그 시세를 그 시세를 일단 다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 여기까지 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못 갈 것도 없고 지금 시장에 시장에 돈이 들어갈 때가 외국인이 돈을 넣을 때가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카카오 팔아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주중에서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간다 간다 LG화학에서 이제 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LG화학이 좋다 좋다 그래서 샀다가 분사해가지고선 주주들이 화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되고요 여기에 따른 2차전지 관련 주들의 멋진 수납매 수납매예요 그거는 종목별로 수납매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수급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가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다 기관도 8월달까지는 팔다가요 9월달 딱 넘어가면서 쭉 같이 사요 괜히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보위에서 물량하는 거 갖고 있을걸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나 알았지 외국인이 사는데 지금이라도 사자 그리고 삽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20만원대를 다시 이제 추라이를 하고 있어요 20만원대 위로 올랐다가 지수가 빠지니까 좀 빠졌지만은 그래도 21선을 안 깨면 된다고 그랬어요 1차적인 지지선이 21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지지선이 바로 61선이에요 61선은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1선을 3번이나 지지를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서 61선에서 방어하는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잔뜩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들어오고 현대차 또한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관도 살며시 9월달 들어서 묻어가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9월달 들어서 아주 짱짱하게 올라갔지만 자 20만원대 위에서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만원대 위에 이 20만원대를 그동안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예 안 깨지는 라인이었는데 깨니까 올라갈라 하니까 이제 물렸던 애들이 파니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 물렸던 애들이 이제 내놓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만원에서 조금 올랐다가 뭐 20만 3천원 4천원 그랬다가 또 19만 6천원 7천원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서 20만원을 이제 잘 왔다갔다 지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짱짱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관까지도 같이 들어와 주면서 예 바로 쌍끄림의 수 쌍끄림의 수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서 현대차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오늘 뭐 지수가 내리니까요 네 내리니까 자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에 예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무게가 있죠 자 상승은 21선까지 못 가고 지금 11선 부근 11선 부근 맞고 떨어졌다가 전저점이 여기니까요 전저점까지는 안 깨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치수 빠지니까 또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는 반등 주고 내리고 반등 주고 내리고 이제 이런 추세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 카카오는 하락 추세이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왔다 떨어졌다 하는데 카카오는 계속 이제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올라갈 때 5,6%씩 6,7%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잘 다진다면은 전저점 부분을 물론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깨는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깨고 전저점을 지지하면서도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때처럼 쭉 가려면요 여기서는 못 가요 여기서는 못 가고 어떻게 해야 가냐면은 7만원에서 6만 7천원 부근 자 이런 부근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내려오냐면은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21선 이게 21선인데요 21선을 이렇게 내려오는 21선을 이격이 좁아지면은 21선을 이제 버티면은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61선부터 올라서 121선 부근까지 전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